인공지능 DC 온열매트 그러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포함한 41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안전발열체는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온열과학기술 덕분이죠 새벽에 추워서 잠이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셀리온은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도를 올려주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온열매트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의 날씨 정보를 수집하여 수면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찾아 자동으로 조절해드립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서면은 진드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셀리온이 독자 연구개발한 신개념 원단 세파는 포근하면서도 향균 기능이 탁월한 인체 친화성 소재입니다 셀리온 스마트 조절기는 OLED 디스플레이와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한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된 최첨단 조절기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온도, 시간, 그리고 인공지능 온도 조절까지 단 한 번의 터치로 쉽고 편리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아라미드 코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라미드는 방탄복과 방화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첨단 소재로 강철의 5배나 되는 내부성을 지니고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화재나 단선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셀리온은 세탁도 간편합니다 물세탁과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용 중에 번거로운 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보관 역시 간편하니까요 건강한 숙면으로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 당신의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DC 온열매트 셀리온 모여서 삶은 지상자 일정상